저것도 대단하다. 자기 잘못했네. 주민은 탱 유저 가스피록 불쌍 돼야 돼. 오케이. 렛츠고. 레츠고 바디 에브라디. 장난기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어, 전 좀 진지한 팬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매사에 진지해서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 11년 동안 몰랐어. 아 너도 장난기가 많잖아. 아 그렇죠. 전 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그렇고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 넘는 거. 아 선 넘는 거 싫어해요. 선 넘는 거? 선 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선 넘었지. 아 이거 진짜 안 해. 아니 호흡이 굉장히 괜찮았어. 와 나 이거 진짜 기분 좋은 거 같아. 심지어 이 언니 화장 예쁘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뭔가 설치는 거 같아. 후진 카메라 후방 카메라에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소름돋겠다.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약간 넘 놓고 있거든. 심지어 반이야 이거 지금. 딱 기어 넣었는데 카메라 딱 떴는데 조커가 딱 있으면 난 심정재야. 어 뭐야. 오 와우. 아 마네킹처럼.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오우. 아 여자랑 누워있는 것처럼. 아 여자친구가 이제 집에 오네. 일부러 딱 떳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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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척. 어어 그치 그치 그치.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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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되죠. 약간 슥슥슥슥 보여주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가 가 일 봐 일 봐. 아 근데 난 이런건 좀 싫어. 근데 숨는 데 약간 심장 쿡 내려 앉았겠다. 다리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걸 어쩌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난 그대로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안 들 못 들춰보. 아 근데 진짜 근데 막말로 몰카가 실패하는 경우는 어떡해. 다리가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정색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고 그냥 헤어지고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헤어진다 하는 거야. 헤이 데이비드. 하하하. 김유기미아 드링 플레이즈. 하하 진짜 찐으로 놀랐어. 데이비드. 뭐 뭐 뭐라고? 아잉 브라보? 하하하하 잘 잘못했네. 하하. 뭐지? 밥 먹다가? 뭐지? 언제지? 오늘 무슨 기념일이니까 확인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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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진짜 너무 귀엽다. 하하 진짜 귀엽다. 밥 먹다가 이제. 어? 왜? 나면은. 미안. 미안. 사과를 바로 받아야지. 잘못했어.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나도 이런 장난은 조금 해보고 싶다. 남자친구부터 만든 다음에. 반대로 친구들끼리 이름 부르다가 그냥 자기야라고 해버리는 거지. 좀 싫은데? 아 그런가? 헉! 아 진짜 진짜 진짜! 오 마이 갓! 오 지지스 크라이프! 아 이런 장난은 진짜 사실 그게 가능한 개방적인 가족이어야만 해. 그치. 왜냐면 진짜 땡땡해질 수가 있어. 어색해질 수가 있어. 갑자기 말을 안 걸고 어 그래. 아 존댓말 해버리는 거지. 아들님 내 여기 그냥 그래.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게 정서차인가? 아 이거 어디서 왔지? 버켓 챌린지. 아 지도 당한 척을 하는 거야. 너도? 나도! 나도! someone put it on my head. 아 저도 있는데. I want a shit stalking into the fucking grounds. someone you put a fucking bucket on my fucking head. someone put a fucking bucket on my fucking head. someone put a fucking bucket on my fucking head. 이게 이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야. 이렇게 또 좋은 사람한테. 아니 끝을 몰라. 1절밖에 할 줄 몰라. 이게 듣지도 박아만 스쳐야지. 아니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해놓고. 맙소사. 이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외국이니까 가능해. 우리나라는 안 돼. 아 왜 이거 본 것 같아. 진짜 화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나 연인이다. 이렇게 했다. 그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밤이 벌어지면 빠져. 아 그치 그치. 하여튼 그게 아니라면 이걸 끈적끈적거리는다. 다 씻어야 했나? 그 묻은 거를 벗기고 마시면 인정. 타임 타임. 아니 왜 왜. 아니 연인 얘기 했잖아 연인 얘기. 아니 아니 왜. 노란 딱지 얘기 했잖아. 아 노란 딱지 안 된다. 편집 다시 해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Are you ready? I guess. Okay yeah. Just put your hand through. Yep. 아 약간 그건가? Yeah. Keep going. 촉감 촉감. Yeah. What is this? 아 똥꼬인 척 하나봐. Oh my god. What is that?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Okay. Okay cool. Now take your hand out slowly. Okay. Nice and slow. Nice and slow. Nice and slow. There you go. Adam what the heck? Yeah. Alright. Ah. Ah. Wow. 개 싫을 것 같아. 진짜 심각하다. 아니 이건 열정이다. 일단 저 종물 섭외해야 되지? 수박 뚫어야 되지? 그 안에 누텔라 발라야 되지? Oh yo you fit. Perfect. Alright. Down fit. 와 저기 들어가? 대박. 와 저것도 지금 있는 애가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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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 내가 우리 프랭크 한 거야. 우리가 속은 거야. 아아. 우리가 속은 거야. 신발을 일부러 이렇게 해주면서. 그치? 와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네. 오 깜짝 놀랐다. 아 나 이거 알아. 눌리는 거야. 아 눌리는 거야. 오오오. 이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아aco. 음. 어. 일상적으로 얘기하다가 뭐 뭐라고 할래. 하다가. 야 잠깐만 잠깐만. AND THAT. 이런 저. 조이는퇴크 가. sound. 너무 찰떼어. 좋게 들어갔다 났다고? 근데 진짜 놀라겠다. 진짜로. 그리고 연기를 잘했어. 잠깐만. 이게 약간 이런 할 때도 뽑힌 거 알지? 아 유리 깨진 거잖아. 근데 요즘 이런 액세서리가 많아. 아 그래? 차 뒤에다 붙여놓고 막. 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버리고. 오 마이 갓. 아 장난치다가. 핸드폰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적당히 쳐야 된다는. 너무 비싼 장난이에요. 그래요. 아 이 장난도 사실 치는 사람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장난이지. 7만원 사람이 쳐야 돼. 그치. 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자 여러분 건강하게 장난치시고 좋은 결과로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여기도 오랫동안 장난치면 살자. 그래 재밌어 빨리 드릴게요. 선 지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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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